아아... 어떻게 나가? 아이고. 아이고. 뭐야? 무슨 일이야? 황금 나왔어. 포러스 나왔어. 아 이거 아이고 아쉽다. 콧도 못 사온 거 미안하다. 늦잠 잤다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내가 딱 보고 있겠다고? 오케이 오케이. 오늘 내 멘탈피옷 좀 해줘. 이거 어떻게 해줄까? 아니 이제 입구까지도 해줘야지. 오케이. 지민씨. 건강입니다. 타진 사진까지 딱 붙어있고 센스 딱 있네요. 편집까지 이렇게 넣어주셨군요. 제가 코멘트도 적었습니다. 아 고맙습니까? 자, 막방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